9초 동안 멈춰 있어버려 그냥 아 지금 딱 중요한 타이밍인데 가쁜 히오스 진짜 너놈은 내가 직접 스윙 돼야지 아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탑 제라 풀대 갈아지면 나 아프겠네 이 용병들을 쓰러뜨리고 우리 편으로 만드세요 우리 미래를 위로하여 안 돼~! 러스텍이었지? 아직 3레벨이니까 괜찮은데 나에게 메딕이 붙어있다 아니! 기력이 없네? 망했다 비밀 미션 성공 아 이거 KHW 감사합니다 아바노 감사합니다 아 또 비밀 미션 아니고 또 눈치 채버렸죠 그냥 하나 더 있잖아 제가 세 번 터지면 하나 더 있는 걸로 아는데 해머 있을 때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해머 있을 때 아니 잘 사용하겠네 잘 사용하겠네 잘 사용하겠네 잘 사용하겠네 잘 사용하겠네 아 어? 따블 사포트 으악! 무서워 정크랩 왜 왔대? 라인 다 탔네 completely 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네. 아 왜 죽어. 포커싱 스킬 다 빠졌구만. 나한테 절대 안 죽지. 아까는 허를 찔렸네.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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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었잖아. 방금. 아 나 몰라. 먹게 이거. 제가 절대 먹게 이제. 끝났어. 아.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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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Так... 세 번 죽기 전에 제가 딱히 도링 미션 실패, 위로금 천원 하하하하 그런 미션 있었단 말이야? 아 왜케 안맞지? 아우 가두메을 죽여버려 그냥 오 날아갔어 오 개꿀 그렇지 메디본은 중반부터지 왜그래 그냥 쏘면 되잖아 실환되는 스킬 적중률보다는 포지션이랑 얼마나 카이팅을 잘하냐 달성으로 그냥 쏘면 맞는거구요 자기가 카이팅을 얼마나 잘해서 힐콜을 많이 돌리냐 얼마나 총애를 잘 뽑아먹냐 힐콜을 얼마나 돌리냐 티라님도 못하는 사람이 하면 뒤에서 힐만 주다가 아무것도 못해 티라님도 못해 힐 티라님도 못해 티라님도 못해 티라님도 못해 티라님도 못해 티라님도 못해 두zug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요새를 파악을 했죠 공감이 상위 호환이지 공감은 내가 원할때 풀 수 있잖아 지며도 원할때 못 풀고 그리고 고마원도 안개발 그리고 운유리에서 또 다른 전쟁을 배에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나이스 따라서 쎄지 넘편도 잘해 그러니깐 아 얍정우 형님 감사합니다 9초 동안 멈춰 있어버려 그냥 쏟아놨죠? 저쪽은... 그만해 보이네 성원을 휘강냈다 소병들아 이 빈멸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라 이 빈멸자들이 이 빈멸자들 쟤 이 빈이 지금 흘러내려고 이 빈이 마나가 없네 마나 없다! 마나 없다! 아깝고 이럴수가 잘 어울린다 흐흐흐흐흐흐흐 개빡치기하게 피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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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쉣 저기서 왜 나와 콜 스타트가 아 안돼 도망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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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드 트라이 안해주나? 우드 트라이 안해주나? 이거 되냐? 이게 뭐냐 이거? 오오~~~ 됐다! 오지개 심압들어 어 나이 칼 아아아아 밀어버려 그리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berl 집에 깍도 집에 깍도